화성시에서 임윈입니다. 강아지 분양샵을 알아보다가 근처에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돼서 왔어요. 다른 펫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기도 했고 그 약간 마음에 확 꽂히는 강아지도 못 찾았고 근데 여기 미니펫샵에서는 분양가를 잘 맞춰주셨고 너무 귀여워서 선택하게 됐어요. 포메라니안도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고 말티즈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니 비션도 너무 예쁘고 딱 여기 미니펫샵에 있어서 미니 비션도 이 친구로 선택하게 됐어요. 일단 너무 활발하고 애교가 많아요. 그리고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너무 애기여가지고 되게 작고 소중한 느낌? 성격이 되게 순한 것 같아요. 호텔 같은 깔끔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분양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붙여져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붙여져 있었거든요. 강아지들마다 할인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더 달랐고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이 친구는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듣긴 했는데 팔려고만 하는 느낌? 일단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알아보고 일단 강아지를 키우려고 결심을 했으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울 자신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펫샵에서 미니펫 화이팅! 미니펫 화이팅 감사합니다.